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뉴 시즌 폴가이즈는 다르다 슬슬 질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잘 바꿨네 자 가볼까요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달리기 전에 신렘 나왔으니까 또 놀이터가 빠질 수가 없죠 1등 1등으로 가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엥? 야 시즌2인데 중세 장애물 코스가 왜 또 나와 아니 신렘 나오는 거 아니었어? 그건 좀 실망스러운데 일단 첫 맵은 그냥 똑같네 천라운드니까 스무스하게 통과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 이쯤에서 딱 가면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하다 아 이게 추가됐구나 이거 하나 추가됐네 근데 이거 때문에 시즌2라고 하기엔 좀 맛이 없는데 너무 날먹 아니야? 저거 하나 추가하는 거는 일단 성공 아니 이 사람은 여기서 뭐함? 친구야 너 뭐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맵은? 뭔가 못 본 맵들이 막 속속들이 있어요 넘어가는 거 보니까 살짝 기대되는데 아 아니 신렘 좀 하자 뭔 대형 금풍기요 아니 시즌2인데 신렘 패야지 아니 신화템 나왔으면 신화템 가야지 무슨 선유령무이 베인을 하고 있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 근데 좀 바뀜 좀 달라진 느낌인데요? 벽이 있는데? 어? 어? 이거는 뭐죠? 밟아지나? 오 어? 아 야 잠깐만 진지하게 해야 돼 신렘 그 맛볼 그 시간이 없다 그냥 달리겠습니다 자 진지하게 해야 돼 탈락하겠다 이러다 자 이로 쓱 가서 저건 뭐죠? 물인가? 공기 딱 타고 이건 대체 뭐임? 아 오 이거 좀 꿀재민데? 이건 재밌네 야 이거 히트네요 어어어 아 내 아직 여유 있나? 오 오 야 이거 안돼 야 물이라고 뜨지 않는구나 맞네 어어어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잠깐만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미상임 오 다행이다 두 저 갈게요 야 아슬아슬 했는데? 어? 야 이거는 뭐지? 움직이는 스포트라이트 안에 머무르면서 점수를 획득하세요 이건 진짜 신맵인데? 신맵 가보자 가보자 나이 승 자 가볼까요? 완전 뭔 맵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기대가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저거 같은데? 딱 봐도 가운데 있는게 스포트라이트 아닌가? 이거 아니야? 오 아 야 오케오케오케 야 이런 느낌이네 야 이거 꿀재미다 근데 좀 쉬운데? 애들 왜 못하지? 좀 이지한대요? 아니 뭐야 아니 신맵이라 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시간이 없는데요? 그냥 통과해버렸는데? 아무튼 좋았습니다 어? 너구리다 하이 그냥 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딱 봐도 어렵지 않지요? 태아나 이거 잡아야돼 으차 어어? 안돼 야 안돼 안돼 어? 야 큰일났다 앱이 안보인다 안돼 아니 뭔 추여 큰일났는데 이러면? 야 이거 진짜 비상이다 와 그냥 망했음 나 이거 어떡함 아 아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거 해볼까? 이번에는 그러면 신맵만 나오는 그 모드로 해볼까요? 어 좀 꿀잼 느낌 나는데 벌써부터? 어 우리팀 화이팅 내가 잘해볼게 달려가서 어어? 어어? 안돼 어? 아 야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나 좀 큰일났음 나 좀 큰일났음 안돼 죽는게 아니네 떨어져도 어 어어? 아 어 나쁘지 않아 아니 살짝 나쁜데 나쁜거 치고 괜찮아 어어어? 오케이 어어어? 야 내가 이맵이 처음이라 미안해 안돼 10초 남았는데? 잠깐만요 야 큰일났다 야다 그럼 탈락인가요 설마? 이것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딱 봐도 꿀잼 느낌이 나죠 이거 재밌네 점프 어 이게 있구나 없는줄 알았네 안보여서 저거 타고가죠 사람들이 좀 빠른데? 사람들이 좀 빠른데요 열어 미끄럼틀이고 뭐야 어디로 이어지는거지? 이게 신맵이지? 신맵의 묘미 새로 생긴거 해보기 아 좋았습니다 돌아갈게요 성공 성공 어질어질 장애물 코스 하지만 신맵 이제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뭐야 똑같네? 아이 노잼인데 이러면 이건 왜 똑같음 아 맨 마지막이 좀 바뀌었구나 맨 마지막이 돌려돌려 돌림판으로 바뀌었네 별대로 가는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이거를 살짝 피해주는 뭐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폭탄이 생겼는데요? 야 새로운게 생기긴 했네 여기도 아 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무난하다 무난한 통과죠 아니 이런게 된다고? 야 나도 한번 하자 아 성공 나이승 어 이거는 원래도 꿀잼 맵이었죠 가끔 나오는 맵인데 이거 진짜 꿀잼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맵에 꿀팁 금색1을 넘으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준다 3배도 아니고 한 5배 주기 때문에 금색을 넘을 수 있으면 무조건 넘는게 중요합니다 가능한가? 그냥 해볼까? 아니야 어? 뭐야 어랍쇼? 어 네 어어어? 어어어? 야 이거 큰일났다 야 토비상 야 토비상 여기 물이 있어서 좀 당황했는데 금색 넘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금색 이준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이대로 탈락할 순 없어 탈락할꺼 같아 근데 아 1번에 큰 손으로 겁니다 2270포인트 아니오에는 가장 많이 건 사람이 20만 3포인트 이거 뭐야 1대 99 이번에 제대로 합니다 1대 99는 내가 못 참지 1등 한번 하겠습니다 제발 좀 크크 집중해서 해볼게요 롤을 랭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해보자 이쪽으로 가지는게 좋겠죠 첫 라운드는 그렇게 열심히 안해도 된다 어차피 통거라서 이런식으로 이지하지요 이정도는 못쉽다 어 괜찮아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다 마인드 아니 좋진 않아도 무난해 이정도면 포불소 피해서 야 잠깐 여기서 이러다 타락한적 있어 집중해야돼 어어 안돼 안돼 아니 말도 안돼 어 우와 성공 야 진짜 타락할 뻔했네 아슬아슬했다 그쵸? 2번 안 고르는 사람들은 뭐임 그 말은 이제 로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임 다들 로또 한 번씩 사본 경험 있잖아요 당첨 안 될 거 알지만 그냥 천원, 이천원, 오천원 써보잖아 당첨될 수도 있거든 없는데요 학생인데요 토달지 마세요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지 뭔 없는데요요 폭탄이 생긴 어질어질 저거 잡을 여유는 좀 없을 듯함 반대로 가면 내가 아 안되네 야 이거 큰일났다 어 재밌네 어 이건 재미없음 야 큰일났다 어 큰일남 잠깐만 이거 통과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겠죠? 어 야 사람이 좀 많은데? 살려야돼 무조건 여유가 없다 어 이건 뭐야 엘리언이 있는데요? 멋있다 멋있다 어? 야 그냥 가 흐흐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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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으차 사람들 방향으로 반대로 가면 돼요 사실 이런거는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통과할 수가 있다 오른쪽으로 바로 가서 잠깐 기다렸다 가는게 포인트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쉽다 이지하다 그쵸?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어? 왜 끝까지 안열림 그건 좀 변수인데 어? 야 기다리자 성공 아 좋았습니다 가운데 뭐가 생겼는데? 길막이 생겼네? 어? 뭐야 나사 웬 나사? 나사 과일 아니 행성인가? 나사 행성 행성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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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성 행성 야 로봇천송이가 생겼어 여긴 척하다가 여기로 딱 가서 야 이거 밀린다 밀린다 야 한명 죽었어 나사 행성 뭐야 이거는 나사 프린트 나사 프린트 행성 과일 나사 프린트 나사 프린트 행성 과일 행성 여기다 거려 행성 행성 신발 별 행신별 행신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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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행신별나 우과 행신별나 행신 신 야 먼저가 먼저가 밀린다 이거 100% 노고 탈락한다 밀려가지고 어려 아 좋았습니다 성공 그러니까요 과일이 아니니까 좀 헷갈리네 자 가볼까요 이거 재미없어요 눈치보다 떨어지죠 제대로 했습니다 뭐야 손이 생겼는데 어어 네 어깨가 생겼데 점프하면 빨리 갈 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망치도 생겼네 아 여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잠깐만 뭐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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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길이 갑자기 안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와 이건 뭐야 이거 좀 무섭다 바꾸자 이거는 괴물손 같아 너무 귀신같기도 하고 어어 잠깐만 비상 비상 사람 너무 많아 어? 성공 야 이걸 슬라이딩으로 아 좋았습니다 야 저 친구 좀 억울하겠다 나이스 슬라이딩 VAR이 필요한데요 필요없음 왜냐 내가 이겼으니까 과일머프 망치 있으면 망치 타겠습니다 이제 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보자 가보자 망치 있나요?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 망치가 안보이는데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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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흐흐흐흐 이거 시작이 이러면 답이 없는데 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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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ormal이라메 안돼 제발 탈락해줘 어? 후엄 으흠 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